아 스포는 안했어? 너 누가 스포 하래? 네? 일로와 저 스포 안했어요 구라지롱 히잉소같지 히잉소같지 구라진데 멍청이들 무당인척 아니 나 아까 봤는데 아무도 못 맞추네 안녕하세요 무당인척 개오지네 비금 켜야겠다 저 지금 제 팬판드 때도 막 안했어요 아 진짜? 제 방에도 1도 티 안 내고 왔어서 비금 켜야겠다 근데 좀 조용히 말할 수 있어? 무조시시유유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유라나 너가 왜 거기서 나와 아니 조용히 말할 수 있겠어? 근데 오늘 밤도 아니고 낮은데 목소리 통제를 아 깜짝 놀랬네 안녕하세요 비금도 자고 있어? 저 몰라요 아니 얘는 근데 와가지고 여러분 여기 와가지고 돌침대에 누워있는 것 마냥 바로 이렇게 누워있네 땅바닥이 좀 따끈따끈해가지고 조용히 말할 수 있겠어? 무조시시유유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유라니 이슬이 면접 보러왔네 아니 어제 유라 그거 했잖아 포켓몬 갑시했어? 내감이 말한다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따로 했는데 란수리 여기서 뭐하냐 따로 했는데 저희 팀원 이제 모세블리 언니를 그래 뭐 울리던데? 박살인을 가서 저희 다시 복구시켜줬어요 그랬어? 밥 먹었어? 아니요 안 먹었어? 오늘 알바하면 밥은 주는 거죠? 어 내가 널 고용시킨 거여가지고 내가 사줄 거긴 한데 일단 우리가 지금 창조할 곳을 좀 체크를 해야 되거든 이게 진짜 전설의 콘텐츠야 전설의 콘텐츠 너 진짜 행운한 줄 알아 맞아요? 일단 여기를 볼 건데 어 전자녀 소리 추렸습니다 지금 됐나요? 여기가 우와 아 여기가 그 여기를 청소할 거거든요 아니 여기를요? 근데 여긴 아니고 여기를 이렇게 하다가 이거 뭐지? 이 냄새가? 따라라라따 창고야? 이거 왜 안 줘? 이거 왜 안 줘? 이거 왜 안 줘요? 와 쓰레기 장인에 청소 가능하냐? 따라라라따 이거 뭐지? 아무튼 이러고 여기를 우리가 청소해야 돼요 싹 다 버릴 거 버리고 그래야 되거든 버리고 이제 약간 여기 명품존 방송존 유니폼존 이렇게 해서 따로 만들어야 돼 좀 약간 구역을 나눠서 어 어 알겠지 네 너무 숙가였다 근데 왜냐면 하기 전에 우리가 이거를 우리끼리 할 수가 없잖아 모델이 있어야 돼 저 옷 주인이 이거 입을 거야? 버릴 거야? 이거 이렇게 해야 되니까 아 그럼 자는 거예요? 그래서 깨우러 가야 돼 그리고 너 이거 새로 들어와서 모를 수도 있는데 네 깨우잖아? 그럼 씻겨야 되거든 네? 근데 나는 이미 신고식을 해가지고 오늘은 네가 오늘 제가 씻겨요? 네가 할 차례거든 맞잖아 아니야? 그게 무슨 소리예요? 맞잖아요 아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사람을 씻겨야 된다며? 아니 진짜 맞잖아 아니에요? 저는 아니 무바오라는데? 그래 맞아요 아니 아니 콧물 맛이 뭐라는 게 뭐지 아니 설마 그러겠어 사람이 맨날 맨날 콧물이 있나 아 일단 가보자 우저 씨 씨유유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저 당연히 하는 거다 신입은 아니야 아니야 자 여러분 이거 그거 할까? 저기 있는 거 아니지? 응 아니 아니 이거 왜 이게 없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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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세요? 어? 어? 일어났나봐 아 일어났나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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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시키셨는데요? 어? 너 안 봤구나 방송 근데 저 몰라요 어떻게 시키셨어요? 안 보고 네가 겪는 게 나아 차라리 그게 좋아 여러분 이거 화면 좀 이상한 거예요 봉준이 그 봉장님 화면으로 바꿀까요? 핸드폰? 그리고 지금 양쪽 화면이 안 나와요 제꺼가 업데이트 했더니 아 여기 잘려서 아니 업데이트 했더니 이거 전면 카메라 있잖아 송출이 안돼 봉준이 나오면은 그걸로 바꿀게요 아니 근데 진짜 사람을 온다 사람을 씻으러 온다 고양이만 씻겨봤는데 사람을... 아니 오늘 옷장 치우러 온다고 했는데 사람을 씻으러 온다고 했는데 또 뭐 마실래? 어 저... 우저씨 난양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채이 씻기다가 토한 거 유라니한테 말했어 아니 토는 안 했어 맞아요 그냥 구역질만 했어 솔직하게 큰 고양이냐 근데 큰 고양이라고 생각하고 구역질만 했고 어 우리 어쩌면 이렇게 딱 맞춰서 딱 맞춰서 큰 통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근데 씻길 때 고무장갑 노노 근데 맨손이 짱이야 손맛이 없거든 아 손맛아 아 잠깐만 아 걱정되네 아니야 아니야 걱정하지마 너는 그냥 씻기기만 하면 내 물이 알아서 다 해줄거야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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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머리 팡팡 끓는 거 구역이 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진짜 고양이야 뭐야 유라니는 내일도 평창도 오는데 이틀 연속 봉준이보네 코에서 달팽이 나온다니 짜증나 닉네임 하글로 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너 뭐 마실 거야? 마실 거 니가 집에 가서 꼭 수독하세요 저 아 하면 되겠네요 아 그래? 네 소통 좀 하고 있어줘 네 고마워 나 지금 듣는 게 머리 박박 긁어둬야 되고 코 아니 코 아니 코 코는 마올림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죄송한데 씻을 때 확대는 하지 말아주세요 저번에 토할 뻔했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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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 고양이 잘 씻깁니다 고양이 잘 씻기고 고양이 잘 씻기고 고양이 잘 씻기고 유라니 오늘 이후로 다시 스타하러 가는 거 아니지? 갑자기 스타가 막 그리워져가지고 무향이 무향이 한번 씻기고 스타가 그리워져서 우즙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발톱 깎아줘야 돼 발톱 깎아줘야 돼 그러니까 원래 그게 약간 새위큰드 파이브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일부러 너 하는 말도 씻겨줬었어 이번에 엄지가 없어졌어 엄지 내가 했거든 아 아니 일주일에 너가 하면 돼 아니 저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저번에 새끼 발톱을 봤는데 새끼 발톱이 너무 잘라주고 싶게 생기긴 했잖아요 어? 그래? 바로 그거야 그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발이 있는데 아 저 새끼 발톱은 진짜 좀 어떻게 하겠다 이런 느낌 유라니 그러면은 새끼찜? 새끼찜? 아 이거 찜 아 알았어 알았어 아 애들아 다른 애들은 안 돼 새끼 안 돼 유라니가 찜했다 진짜로 찜콤 아니 발톱 새끼찜은 너무 웃기잖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이걸 이렇게? 아 찜콤은 좀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맞아 아니 찜콤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오 하하하하 하하하하 뭐 이런 간식 같은 거 안 먹어도 돼? 어 이따 어 그냥 밥 먹나요? 아니면 이거 먹지 먹지 그럼 더 안 먹어도 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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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끄럽다고 소리 지면서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조용히 얘기하고 있어요 저 지금 무슨 말이야 저 지금 조용히 조용히 낮게 낮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냐 아냐 저번에 저번에 삼겹살 먹으러 갈 때 더 크게 했다가 시끄럽다 해가지고 하하하하 어? 잠깐만 큰일 났다 여기 층수를 안 적었다 하하하하 아 그럼 못 찾아오실지 여기다 써도 되지 발 파트너 아 맞아요 맞아요 저 층이에요 하하하하 저 28살 28살 진짜? 서결이 오빠 나이로? 서.. 아니요 그냥 맞나이로? 아 아니요 맞나이 말고 그럼 맞나.. 원래 나이로 뭐야 원래 나이로 뭐야 원래 나이로 원래 나이 서루 나오 진짜로? 응 어 언니 되게 동안이네요 아 진.. 아니 언니 피부과 루틴 혹시 보내줄 수 있나 하하하하 오늘 이거 보내줄 수 있나 나이로 나오는데 약간 좀.. 타고나는 거 어 진짜로? 미안해 미안해 어.. 어.. 진짜.. 진짜 그렇게 안 보여 나 진짜 신기하네 아니.. 아니.. 사회생활이.. 아니에요 진짜란 말이에요 어.. 아 그거 맨날 그러더라 루틴이가 이쁘다고 그래도 사회생활이라고 그러고 젊을 때.. 아니.. 언니 젊을 때도 지금이랑 비슷했다고? 도와줄까? 좋아요 저 근데 그거 봤어요 저 근데 그거 봤어요 뭐? 리즈 스타일드 아니야 아 그거 리즈 아니에요? 어.. 나 지금이 더 이쁜거야 아 맞아요? 지금 얼굴 샀거든 아아 샀.. 코는 안 가는데 샀거든 아 샀구나 아 어디서 샀는지 정보죠 난 저로.. 저도 샀는데 코 찜했고 아 너 그래서 돌고래구나 그 목소리 커가지고 아니야? 아니에요 돌고래 닮아서 돌고래였는데 돌고래를 닮아서? 네 중의적인 이름이 되어버렸어요 목소리가 커서 벨루가 닮아서 그거 하얀 거 있잖아요 어 그거 닮았다고 닮았네 목소리도.. 목소리도 좀 그렇고 이쁘네 이쁘네 사장님 뭐하세요? 네 네 아 잠깐만 저기서 씻어요? 근데 지금 거의 한 10분 동안 싸고 있는데 근데 화장실 두 개니까 저쪽으로 하다가 왜냐면 이게 향이 맞지 맞지 잔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그럴 거 같아가지고 옆으로 조금 옮겨야겠어요 어 그래? 나도 거기서 했어 나도 거기서 다 닦아줬거든 아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아 뭔가 살짝 따뜻한 향 날 수도 있으니까 그 의외의 옷 정리를 하다가 보면은 공장님이 명품마다 하나씩 슬쩍 해가지고 당근거나 그래도 돼 뭔지 알지 어? 아니 진짜로 주먹먹먹 그래서 내가 지수 오라고 그랬는데 지수가 오늘 뭐 다 빼온다고 그래가지고 아휴 깜짝이야 하이 하이 어쩐지 아니야 아니야 아이 아니야 아니야 아 왠지 모르겠는데 고토도 계속 보고 있을 거 같고 그러다가 하이 하이 하하하하 개맥감사 다시락 어떻게 보고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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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와서 그러는데 왜 봉사랑님 집이냐고요? 우저씨 난양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있는지도 몰라, 세벼. 옷 정리하러 왔어요. 취소 콘텐츠만 취소된 게 한 4번 정도 됐어가지고. 왜.. 왜쯤 됐어요? 몰라, 나한테 막 업가가 다 10개. 아, 얘 1점 업가가? 응. 와쿠 대장 문얼림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영미 반팔티 많아서 하나 없어져도 몰라. 그래서 어제까지, 오늘까지 얘기 안 했어. 또 취소될까봐, 사람들한테. 아.. 맞죠? 그러다가 이제 여기 오면서도. 맞나? 갔나 싶어서. 갑자기. 왔는데 이제 딱 된 거지. 진짜.. 나 진짜 취소될까봐 짜증났다니까. 아, 저기 근데 옷이 엄청 많던데? 엄청 많아. 여자만큼 많은 것 같아. 면은 대괄우 융닫는 대괄우 쫄보기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그 혹시 신터녀 품비세요? 아, 새로 들어왔어요. 저 신입입니다. 이유란입니다. 이번에 우지리랑 같이 들어왔어요. 우지리랑 같이. 같이 왔어요. 아파 보여, 이 카메라? 아, 이거 틴트 안 발라서 그래. 틴트 발라야겠어. 맞아. 틴트 바르면 안 아파 보이는데. 보통 사람이 여자가 아파 보이면은 틴트가 부족한 거거든요. 바를게요. 어, 바르고 돌아와? 응. 아, 유란이 안 적었구나. 아, 저 진짜 원래 평소에 목소리 작게 내는 거 못하는데 언니 귀 지켜드리는 거예요. 아, 진짜? 귀 나갈까봐. 배려 개쩌네? 귀 나갈까봐. 이거 한쪽 귀만 조금 얼얼해진다는 후기가 많거든요. 한쪽 귀만. 유란이 성깔 있다고? 아, 그래 너 뭐 찐텐 얘기 나오던데? 아, 저 게임할 때만 그래. 게임할 때만. 어떻게 하는데? 그냥 뭐 모니터 좀 부수고. 그냥 뭐. 막 욕해? 욕하고 욕도 좀 시원하게 설사하지 않고. 채팅방도 한 마리, 한 명 잡아가지고. 한 마리? 한 마리라고 하버리네? 또 몰입하니까. 근데 선생님들 그러면 제 찐텐이, 제 욕하는 게 무서워요? 유란이 찐텐이 무서워요? 언니 찐텐이 있어요? 있나? 근데 나는 약간 사람들이 등 세게 보니까 유란이가 더 무서워? 아, 진짜? 아니, 게임하는 저는 유와 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 유면은, 게임하는 저는 란이에요. 아, 진짜? 아, 레알 찐으로 화내? 아, 진짜 찐으로. 그러니까 방송이 아니라 진짜 찐으로. 그래가지고 저 지금 오라로 하잖아요. 아, 그래? 다 안 받아줬어? 이제 게임판에서? 아니, 다 안 받아주는 게 아니라 애가 못 버튼이 아니라. 게임이 불쌍하더라고요. 누나는 귀여운 수준일걸요? 아, 그래? 아, 나는 찐텐 부리면 말 없거든.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우저 씨, 지유유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유란이는 찐텐 부리면 퇴출이야. 응. 알겠어요. 아, 나 차라리 그런, 차라리 그랬으면은 네. 약간 요렇게. 저는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무서운. 근데 약간 공포 분위기. 저는, 저는 진짜 시끄러워요. 화가, 화가 완전히. 우팡 장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진짜 사탄이람께 장난치는 게 아니람께. 아니, 지금은 그냥 목소리가 큰 거고요. 이것보다 더 커요. 화나면. 진짜? 네. 진짜 사탄 들리는 것처럼. 찐텐 보험집 있다고? 봐볼까? 아니, 그래도 뭔가 BJ들이 찐텐이라고 한다 한들. 진짜 찐텐이란 말이에요. 그 카메라 있어도, 있으니까 약간 의식하면서 한단 말이지. 그걸 의식했다려면. 아, 근데 저 아직도 후회가 되네요. 그걸 의식할 수 있는 사람이었더라면. 마우스도 많이 부서지지 않았을 텐데. 찐텐. 이게 나와? 안 나오는데요? 이제 일어났다. 너무, 너무 앉아있어갖고 이렇게 너무 붙어서. 변기 커버랑 너무 살이 붙어 있다가. 일어나니까. 더덕. 진짜 판소리. 판소리 하는 줄 알았네. 으아악. 제리비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이유라님 제가 알기론. 스타할 땐 인성 터진 사람이고. 아, 근데 게임할 때 저와 평범화가 다른데. 아, 맞아요? 나중에 한 번 봐봐. 그 컴퓨터 게임 할 때만 그래? 아, 맞아요. 컴퓨터 게임 할 때. 그 막 그냥 1, 2, 3 이런 거 할 때는 안 그래. 안 그래.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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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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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수하셨어요? 안 하셨죠? 시작하세요. 아니, 뭘 시작하라는 거예요? 세수, 세수해수해야지. 어? 아, 왜 눈을 긁으면서 마세요? 세수하세요. 아, 내가 씻을게. 아니, 아니, 오늘 그 의식 있잖아요. 신고식. 아니, 왜? 신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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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식 있잖아요. 잠깐만. 내가 방금 뭘 본 거야. 나 잠깐, 내가 방금 못 본 거 봤어. 아니, 봉준아. 그 핸드폰 좀. 네. 이거 너무 뽀얗게 나온대. 아니, 오늘 무향이라더니. 근데 왜 이렇게 살 빠진 거 같지? 살 빠졌어요? 응. 아니, 몸이 살이 엄청 빠졌는데? 아니에요? 네. 몸이 살 빠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옷이 작은 거 같아요. 샐린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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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근데 진짜 이거냔는데 얼마 안 됐나 보다. 지금 방금 일어났잖아. 대박이잖아. 아니. 그래도 오늘 취소 안 해줘서 정말 감사해요. 이거, 이거, 이거 로그인거. 네, 주세요. 주시고, 이거 잠깐 이란에 갖고 있어. 그, 옮길 줄 알아요? 응. 네? 네. 봉하나님, 봉하나님 목 드세요. 목이 사라졌다는 채팅이. 봉이. 아, 죽겠다. 어디 몇 시에 잤어요? 아, 진짜 갑자기 늦게 나가지고. 오늘 왜 코를... 코를 먹는 거야. 언니, 내가... 아, 죽겠다. 괜찮으시죠? 오늘 그래도 저희 뭐 하러 갔는지는 아시죠? 응. 오늘 수백 번 입고 벗었다 해야 되거든요? 아, 뭐야. 아... 오늘 수백 번 입고 벗었다 해야 돼요. 아니, 이제 눈이 그... 눈 코 때문에 안 떠지는 것 같은... 채소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잠시만요, 여러분. 잠깐만 계세요. 이거 누를까요? 바꿔야겠다, 바꿔야겠어. 어우, 이거 진짜... 졸라 잘 나온다. 이거 뭐예요? 사장님? 23. 23? 23 사야겠다. 어우, 진짜 잘 나온다. 좋은데? 떡이야! 떡이야! 네? 예? 아니, 매니저 좀. 저 매니저가 없어가지고. 아, 매니저 있구나. 그래, 그래. 아, 좋겠다. 이제 좀 시작해야 되는데. 네. 아니, 쌍꺼풀이... 아니, 원래 쌍꺼풀이 있어요? 아니, 몰라서... 방금 쌍꺼풀이 생겼었어요. 아니, 눈 갇힌 거 아니에요, 눈동자? 아니, 여기 눈이 갇혔잖아. 아니, 눈동자 갇힌 거 아니에요? 눈동자 갇힌 거 아니에요? 눈동자 갇힌 거 아니에요? 눈동자 갇힌 거 아니에요? 빨리 씻겨요. 빨리 일어나세요. 빨리 일어나세요. 빨리 일어나세요. 빨리 일어나세요. 근데 뭘 씻겨, 계속. 아니, 씻겨야 돼. 이거 신고 시키잖아. 아니, 저... 아니, 저기 죄송한데요. 아니, 저 안 아파요. 아니, 아파요. 지금 충분히 아파 보여요. 아니, 안 아파. 아, 씻겨야 돼요. 아니, 죄송한데 왜 거부하는 거죠? 아, 씨발 왜 이렇게 시끄러워? 아, 씨발 왜 이렇게 시끄러워? 아침이잖아요. 확 손길을 달아놨나. 아침이잖아요. 좀 시끄러워도 되잖아요. 깨세요. 와, 너 이렇게 시끄러워, 진짜. 아니, 빨리 씻고. 빨리 가자. 빨리 손 잡고. 옥청아. 가자, 가야지. 뭘? 여기 오세요. 화장실 가셔야 해서. 아, 왜? 아, 네가 나를 왜 씻겨? 내가 알아서 씻을게. 저도 죄송한데 시켜서 하는 거예요. 시켜서. 죄송한데 저도. 의뢰 우리 전통이에요. 빨리 바뀌었어요. 빨리 오세요. 아니, 나를 왜 씻겨? 내가 씻을게. 약간 그거 있잖아. 제주도에서 돌하루방 만지는 느낌. 냉기로. 이거 해야 된다니까. 아니, 내가 씻을게. 빨리 오세요. 간병이니까 그때 아파서 나는 거고. 무하루방. 그럼 빨리 빨리 씻고 오시던가요. 어떻게 좀 해보세요. 그럼 괜찮을 만큼 씻고 와주세요. 오케이. 네. 말을 심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눈이 오일 정도로. 아니, 근데 밥 먹었어요, 밥? 밥 이제 좀 하고 먹어야죠. 아, 이제. 아, 밥 먹어야 돼. 네네. 아, 씨, 왜 누가 문장 갔어? 어? 열었는데? 어, 이렇게 하면 열리는 거잖아. 위험한 거 같은데. 아, 씻는 것도 징계하는 거예요? 네. 어제 그 나는 BJ다? 그 어제 되게 옛날부터 걸어온 삶을 봤거든요. 아, 네. 성공한 BJ. 아니, 근데 나는 BJ다. 네. 그거 해밍이 줬는데 안 하는 거 보면 그거 내가 하려고요, 그거. 어? 그 왜냐면. 뭔데요? 나는 BJ다, 그거 찍는 거. 누굴 찍는데요? BJ? 응. BJ들? 응. 오오. 진짜, 그. 까루 형은 옛날 팝이 콘텐츠인데 안 하면 내가 해야겠다. 그럼 제가 할게요. 아니. 아니, 제가 할게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 그럼 제가 할게요. 아니, 제가 할게요. 아니, 제가 할게요. 제가 한다니까요. 제가 해야 되는데. 제가 해야 되는데. 누굴 지켜줘요. 아니, 씻겨줬는데도 이걸 안 주면 난 뭘 해줘야 되지? 똥을 닦아줘야 되나? 뭘 해줘야 주는 거지? 이상하네. 와, 근데 지금. 카메라 구도 진짜 미쳤다. 진짜. 강. 너무 멋있으세요. 지금 진짜. 예전이랑 정말 너무 달라졌잖아요. 그쵸? 네. 예전 화장실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시죠? 지금 이렇게 화장실 두 개이고 세 개신가? 세 개. 세 개. 세 개. 와. 기분이 어떠세요? 좋아요. 아, 네. 죄송합니다. 화나셨나 보다. 화나셨나 보다. 아, 근데 최희 군한테 이야기했는데 쟤 무슨 나를 괴불러 보는데. 아니, 괴불러 보는데. 저 뭔 소리예요. 전 진짜로. 전 진짜 경외심을 갖고 보는 거예요. 정말 뛰어난 재능. 아니, 진짜요. 나 진짜 뛰어난 재능이 나는 이걸 대단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맞지, 맞지. 경외심이 들어서. 그치, 그치. 재능 그 자체. 그래, 여러분. 아우, 진짜. 어, 이건 뭐지? 또 뭘 흘린 거야? 뭐지, 이거. 어? 침인가? 그래도 진짜 아팠나 봐요. 그동안에 여기 이렇게 아파가지고. 약도 있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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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이 근데 너무. 집을 너무 못 써. 얘는. 아니, 공간이 이렇게 넓은데. 그치? 이거 봐. 공간이 너무 많은데. 이거 소품질도 막 난장판이고. 근데 이거는 매니저들만의 자기만의 그 길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할 수가 없어. 다 사면 나중에 필요한 거 못 찾아서. 응. 그쵸? 저도 웃겨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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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요. 맞아요, 맞아요. 아니, 저 진짜. 저 진짜 대표님을. 정말 동요하는 마음을 보는 거 아닐까요? 편하게 씻고 오세요. 저희 이러고 있을게요. 아니, 저. 그, 저. 저기 뭐야. 저기 매니저. 저기 소품질도. 네. 계속 계속 하다보면은. 정리하다보면. 하더라도. 생방송 중에. 계속 왔다갔다 하면은. 저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인정. 인정. 그치? 그래서 저걸 정리 안 하는 게 아니야. 저도 맨날. 방송하는 그 뒷공간. 정말 깨끗하고. 앞에는 진짜. 난장판이거든요. 아. 별풍선이 저기 올리나 보다. 전자녀. 왜요? 저. 여기에는 안 돼 있고, 저기에는 돼 있는 거 아닐까요? 저의 핸드폰. 저의 핸드폰. 여기 화면이 켜져 있잖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여기에도 화면은 뜨긴 뜨죠. 귀신인 줄 알았어요. 껐어요. 172개 터졌었어요? 죄송해요. 이거를 켜놔. 이거를 그거 해놔야 되나? 네. 맞아요. 어디서 하지? 저. 알아요. 알아요. 아니, 아니. 안다고요. 혹시나, 혹시나. 됐죠? 오. 어? 아. 여보세요? 저거 온 거 아니에요? 누구 불렀어? 어? 커피 시켰어요. 아니, 그거. 어떤 분이 그거. 너 돌체라떼 시키라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너 거랑 유라니 거 커피 시켰는데? 불만이라도? 아니. 네? 오늘. 아니, 씻고 오라니까. 네? 어, 아니 근데 깔끔해. 눈이 떠졌어. 깔끔해졌어요. 아니, 저거 뭐야. 예, 예, 예. 오늘. 네. 뭐 하는 거지? 알아요? 소통해야 돼? 네, 옷 정리요. 아니, 일단. 전설의 콘텐츠. 아니, 일단 내가. 네? 옷 정리를 왜 하냐면. 안정딱기 좀 누굴 봐봐. 안정딱기. 안, 안정딱기요? 어허. 빨리 갖고 와. 빨리 가져와. 아, 저거 하는 거야. 아, 그런 게 있잖아. 안녕딱기. 했는데 후배니까 이렇게 해도 되잖아. 빨리! 아니, 오늘 제가 이게. 뭐 하라고 했었지? 오늘 왜 하는 건지 아냐고. 아, 나 진짜 갑자기 인생이 현타가 오네, 갑자기. 왜? 왜? 치킨 했어? 아니, 요 며칠. 일어나려고 방송하고 자고. 일어나려고 방송하고 자고. 아니,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냥. 아니, 요즘 방송이 너무 길게 해서.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오래 한 거이? 아니, 요즘 나 오래 해. 그니까. 아니, 그러니까. 오리가 없으니까 방송밖에 할 게 없어. 그렇지. 오늘 언제 와요? 오늘, 오늘. 오늘. 아, 오늘 와요? 그럼 이제 더 짧아지겠네요. 아, 그건 또 하나. 아, 그래요? 아니, 저기 뭐지? 오늘. 아니, 뭐 하는 거야? 말을 못 해요. 일어난 지 10분도 안 됐어. 오늘 뭘 하는지 알아요? 라고 했었어요. 아, 오늘 이거 그 뭐야. 옷 정리하는 거. 네. 가지고 싶은 사람 이거 오라고 하면, 시청자들 오라고 하면 너무 좀 해바지 날 거 같아서. 네. 이제 애들? 아니, 모헤터 애들 진짜 가지고 싶은 거 있으면 가져가세요. 아니,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오늘 좀. 저도요? 저도요? 네. 아, 오늘 좀 진지하게 그냥 진짜 다 버리려고. 오케이, 오케이. 아, 왜냐면. 명품도? 어. 아니, 왜냐면. 아니, 내가 하도 찝찝해서. 야, 이거 해가지고. 아니, 저 갬방 가서 경매해도 돼요? 그래. 아니, 내가 하도 찝찝해서. 네. 그 뭐냐. 지 턱 안 좋다고 해가지고. 어. 제가 이제 그 뭐지? 찝찝해가지고. 아는 사람 통해가지고. 네. 우저시인 태백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응? 다음날 당근에 올라오는 거 아니야. 진짜로? 응. 진짜. 누구한테 물어봤는데? 아니, 그 무당 그 좀 약간 예전에 그. 내가 맨날 가던 거 거기 있는데. 아오. 진짜? 이모님한테 물어봤는데. 진짜 안 좋대. 지 턱아. 전도 K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내가. 물어봤어. 공주님 혹시 음식 보냈어 잘 도착했나요? 내가 전화해가지고. 또 제국은 완료된다고 하던데. 내가 여기 지 턱이 안 좋나요?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았어. 어어. 아니, 뭐 요즘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근데 뭐 이사 갔냐고. 그래서. 어, 이사 왔다. 그래서 뭐. 뭐. 평창도 뭐 이렇게. 뭐. 그래서 뭐. 이제. 하는데. 지 턱아 진짜 안 좋은 거 같다고. 그럼 빨리 이사 가야겠네. 당신은 물이랑 있어야 되는데. 물. 항상 말하는데. 응. 왜왜왜. 왜왜왜. 왜왜왜왜왜. 왜. 왜 싸웠어. 몰라. 전자녀 끄라고요? 전자녀 끌게요. 아니, 그래가지고. 와. 지 턱아 진짜. 그래서. 그래서 이사 가려고. 그래. 빨리 이사 가. 근데 지금 알아보고 있어요. 근데 이사를. 가고 싶다고. 빨리 빨리 갈 수 있어요? 아니, 그건 아닌데. 여기 계약 언제까지 해요? 어차피 이사를 가요. 그래서 이미 알아보고 있었어요. 그럼 빨리 알아봐야지. 네. 그래서 이사 가려고 하는데. 응. 그래서 이사 가기 전에. 여기 있는 것들 다 버리고 가야 돼. 그래. 저번에 내가 알려줬던 거 있잖아. 정리해신. 딱 그 인물 불러가지고 싹 다 정리해. 아, 인정. 어. 뭔지 알지. 이사 갈 때마다 불러야 된다고 그러네. 어, 맞죠. 정리해신 누나. 어. 아니, 근데. 여기. 약간 이런 말하긴 하는데. 쓸만한 것들이 좀 많아요.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왔잖아요. 네. 그래서 취소되면 계속 날짜를 잡는데. 계속 취소를 하는 거예요. 미처오래. 아. 잠시만. 산덤. 유한아 잘했지? 어, 너무 좋아요 언니. 아, 너 너무. 벌써 기대돼. 그래. 아, 이거 원래 다 골토 주기로 했었는데. 그러니까 오라해요? 그러니까 골토 어디가. 아, 골토. 제조도가. 제조도 있지 않아? 아, 제조도 끝났어. 아, 진짜? 응. 돌아왔어? 그래, 골토 불러. 오케이, 해버렸구만. 자, 일단. 네. 와, 근데 진짜. 와. 일단 이거를. 어디다가 고정해놓고. 아니, 아니야. 그냥 들고 찍을게요. 오케이, 오케이. 아니, 혹시 저거 그 짤에 그 산타 준 그 옷이에요? 뭐? 아, 저 짤? 그 산타 짤? 아, 진짜. 아, 아니야. 그냥 옛날에. 아, 그래서? 아, 또 전여친 언급하네, 또. 어, 왜? 아, 몰라요. 아, 저 몰라요. 아, 저 몰라요. 저 그냥 그 짧아본 거란 말이에요. 아, 전여친 거였어? 아, 쏘리. 아, 유란이 지금 공격한 거잖아. 아, 아니에요. 아, 저는 잘 몰라요. 저는 몰라서. 어? 저는 몰라서. 진짜 카페에서 그것만 봤다니까요? 난 모르니까 리액션만 해야겠다. 아, 진짜. 몰랐는데. 네. 응. 응. 뭐라고? 아, 산타 때. 오케이, 오케이. 뺏으면 돼. 어, 맞아, 맞아, 맞아. 응. 옷이 진짜 나보다 많다. 에이, 거짓말 하지 마. 진짜예요. 야, 저 이거 이것보다 더 없어요. 너무 많은데? 흠. 으흠. 삐삐꺼 저거. 그 뭐지? 저, 저분이 아직 연락 안 된다고 있나? 뭐, 아, 뭐, 뭐. 은성이한테 물어봐야 돼. 다른 분들은 다 뭐 해볼라고 했는데. 음. 일단. 네. 입는 것과 버리는 것을 나눌게요. 네, 일단 어떻게 해야 되냐면. 누라씨 이거 잠깐 들어주세요. 존부터 해야 되거든요. 얘 뭐요? 존이요. 존을 하나하나씩 해야 돼요. 이걸 다 빼요. 아니에요. 하나씩 하면 되죠. 다 빼서 버릴 거 버리고 걸어야 되는 거예요. 조용히 하세요. 진짜 불편한 거. 이거는 이렇게 걸려있고 저거는 뒤에서 걸려있고 통일해야 돼. 이거 뭐예요? 그거 당신이 입었던 거 아니에요? 옛날에? 네. 이거 건데요. 아니 이거 그러니까 항상 컨텐츠 할 때마다 이런 옷 입으면 재밌겠다 해가지고 산 것들. 언제 입을지 모르지만 언젠간 입겠다. 미쳤다 진짜. 한 방향으로 좀 걸어두세요. 그러니까 이거 거는 게 이렇게 하면 쓰기 굉장히 불편해요.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잖아요. 그래요 또. 알겠어요 알겠어요. 네. 와. 아니 잠시만 이거 뚱뚱한 애들이 이거 진짜 치매일 텐데. 그니까. 진짜로. 내가 뚱뚱이들의 내가 워너비야. 어? 이거 다 가져가야 되는데 뚱뚱이들. 진짜로. 그러면은 이거를 버릴 거 이쪽에 놔두고 안 입을 거 놔두고 그거 하면 되지. 아 그리고 이게 버릴 것들이. 진지하게 좀 말해도 되나요? 네네. 버릴 것들이 이게 다 좀 비싼 것들이고 그리고 더러운 것들이 아니라서. 네네. 일단 이거 좀 버려주세요. 근데 이거 전자치 건데. 아 왔다. 걔 꺼네. 여기. 버릴 거 여기. 버릴 거 거기. 버릴 거 거기. 어 버릴 거 거기. 이거 박스 이거 해봐. 아 네. 이거. 이거 어떻게 하죠? 고정시키고. 아 고정하지 말고 들고 찍어야 된 땅깨로. 알겠 땅깨로. 큰 거 온다 큰 거. 여러분. 그니까 벼룩시장하면 개꿀인데. 그게 뭐야? 아니 이거 BJ들한테 해가지고 벼룩시장하면 개꿀이잖아. 아 판다고? 에이 뭘 팔아. 재밌잖아 콘텐츠로. 자 이거요. 버려야지 이건 진짜 솔직히. 이거 지금 보풀 다 일어났어요. 아 확인. 인정? 오케이. 아니 너 뭐하냐 인마. 아이 상상 안 받으러. 자. 메종드 베트네. 이거 브랜드에요. 어 이거. 이부실 거죠? 구슬료가 선물해준 거에요 이번에. 이부실 거죠? 근데 원래 이런 거에요? 색깔이? 아 나 후권도 안 입었는데 색깔이 왜 이렇게. 아니 원래 색깔이 이런 거 같은데. 이거 걸어주세요. 이거 비싼 거에요. 오케이. 그럼 이거 명품존. 아니 명품존이 아니고. 아니 명품존이 아니고. 이게 뭐에요 이거. 이건 무지티 이쁜데요 기본티? 아니 아니 벌리지. 어 이쁜데요? 아니 그니까. 아니 그니까. 기본티 이쁜데? 네 이 벌리. 네네. 그리고 이렇게 빼면 안돼요 옷을. 아니 이게 내게 아니에요. 누구 건데? 네. 그니까 나는 이런 안에 이런 옷 풀이 있는 걸 입지 않아요. 아아. 어머. 이게 윤종이 거일거에요 아마. 아아. 맨날 애들이 그거 해서. 그니까 내게 아닌 게 많아요. 이런 걸 벌어야 돼요. 네. 빨리 빨리 다음 거에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유란아. 네? 하지마 일로와. 뭐해. 진짜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자 이거요. 어우. 이거 걸어주세요. 유니폼존? 아뇨. 아 이따 걸어주세요. 유니폼존. 유니폼존. 유니폼존? 이강인. 이거. 이강인. 네. 오세블리가 선물 주는 거에요. 아 유니폼존. 자. 아 이거 버리세요. 장례식장. 왜요? 이게 내게 아니라 빙집을 거예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러니까 내게 아닌 게 많아요. 그러니까. 오케이 오케이. 벗으시고. 자 다음에. 이건 뭐야? 이거 뭐지? 이거 이거 나눠세요. 이거 최애 씨 머플러요. 오케이. 그리고. 유란이는 언니. 내가 이렇게 딱 하면은. 유니폼존. 뭐 버릴 거. 이렇게 이렇게 구분해놓기. 네. 유니폼존. 아니 어차피 입어야 되니까. 아 이거 나눠세요. 이거 우리가. 그. 국토할 때 선물해주는 거에요. 오케이 오케이. 다 기억하시네. 추억이 있네요 다. 오. 캐주얼존. 캐주얼존. 캐주얼. 캐주얼. 이건 뭐였어요? 아 이건 버려요. 이거 이거 조경훈이 있던 건데. 네. 이거 버려요. 제발. 그리고 이거. 이거는 이제 한창 운동할 때 이제 언더아머. 언더아머. 네. 장비충. 언더아머. 언더아머 바지인데. 붕계란 빙이. 네. 이거. 놔두세요. 살 빠질 수도 있으니까. 살 빠질 수도 있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운동복 운동복. 운동복. 운동복 바지존. 오케이. 좋고. 자 이거. 바이잭 이거 놔두세요. 뭔데요? 운동할 때 입은 거. 오케이 오케이. 캐주얼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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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놔두요 이거는. 오케이 오케이. 팔이 바람막이. 유니폼. 유니폼존. 바이잭. 이것도 놔두고. 자 놔두고. 운동존. 준지. 준지 이거 놔두요. 이거는 버릴 수 없어. 맞잖아. 아. 아멘 아멘. 아 좀 빨리 빨리 좀 하세요. 아니 아니. 맨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너무 많아. 진짜 많아. 빨리 돼요. 금방 돼요. 버릴 것만 딱 얘기해주면 돼요. 이거 크다. 아 이거. 이거 채군 줍시다. 채군? 네. 채군박스도 하나 만들어. 아 채군박스? 아니. 채군 이런 거. 좋아할 것 같아. 진짜 좋아해요. 그럼 채군박스 주세요. 네. 채군박스 주세요. 채군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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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버리세요. 진짜 버리세요. 자. 됐다. 이거 버리세요. 네. 벌르고. 어? 이거 누구한테 선물 하나 썼는데? 응. 이거요? 안. 모르겠어요. 일단. 버려요? 아니요 이거. 아니 이거. 입어보세요. 지금 맞는지 안 맞는지. 아니 살 빠지면 맞아요. 아니 살 빠지면이잖아요. 안 빠질 거잖아요. 맞죠? 다른 사람 줍시다. 버린다는 표현보다 다른 사람 줍시다. 그래요. 네. 이거는. 불아치지 말고. 윤종이 거야? 아니요. 진 거. 윤종이 거잖아. 한창 이제. 운동할 때. 아니 이거. 국토할 때 입었던 거야. 아니 요만한데 허리가? 국토할 때 입었던 거야. 정윤종이 너 허리 존나 긴 거 맞는데? 아니 국토할 때. 국토할 때 입었어. 국토할 때 입었어. 국토할 때 입었던 거야. 스포츠존? 응. 국토할 때 입었어. 채군박스. 어 채군박스. 어떻게 알았어. 아니. 더워. 다 보이죠? 으쌰. 최근 좀. 유니폼존이랑 최. 그. 유니폼존이랑 운동복이랑 같이 합칠게요. 아. 네. 어? 아니 윤종이래. 그 유니폼이랑. 네. 따로따로 해야 돼. 따로따로. 유니폼존, 운동존 따로 하래요. 네. 이따까지 내. 운동존. 운동존. 아. 버립시다. 네. 어. 빨리 빨리. 이거 유니폼 리버풀 놔두세요. 네. 네. 정윤종이 또 나왔는데? 아. 그거. 네. 정윤종. 그 다른 사람 주는 걸로. 이거 이거? 어. 이거. 아 이거 똑같은 거 버립시다 이거. 왜요? 국토할 때 입었던 건데. 너무 늘어나가지고. 근데 이거는 버리고 이거는 왜. 저거는 살려고. 아 그러니까 둘 다 둘 다. 아. 둘 다 버려요? 네. 버리세요. 자. 신화창조. 버리세요. 버려요? 오케이. 어. 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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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카롱. 이거 어릴 건데. 암 더 베스트. 네. 버리세요. 예. 자. 유니폼 존. 맞죠? 광동. 오케이. 이거 브랜드 존. 이거. 구슬려가 선물해준 거. 오. 버리세요 이거. 오. 네. 이거 맥힘이 거 아니에요? 어 맞아요. 그때 우리 온천? 네. 제발 버려주세요. 아 근데 맥힘 오빠도 이게 맞는다고? 그때 그 거꾸로 입은 그 전화를 주셨지? 맞죠? 어. 근데 이거 되게 좋다. 그때 존나 늘어내드리지 않았어? 그렇죠. 자. OK&I 독거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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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이거? 누구 거야? 누구 거예요? 이거 다른 사람 줍시다. 네. 버리시고. 오너. 자. 이거 놔두고. 와 그거 뭐야? KCM이요. 예? KCM. 아 이거 버리세요 버리세요. KCM이고. 아 이거 놔두세요. 이거 운동할 때 입는 거예요. 운동 좀. 운동할 때 이게 나시. 어? 이건요? 아 이건 우리 아빠 거. 오. 버리세요 버리세요. 왜요? 뭘요? 아니 그거 버리시고. 이것도. 뭐 철광이 왔다 갔나? 이건 뭐야? 이건 버려 이거. 너 아니야? 아니요. 아니 오메킴. 오메킴이 있어 이거.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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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 OK. 못 친데. 이거 뮤니폼. 오. 어 이거 버려요 이거 버려요. 어머 진짜. 이런 거 좀 버리세요. 색도 못 좀. 응. 아기 동자도 아니구. 버려 버려. 네. 그거 언제 사는 거야? 이거는. 이것도 버리시죠. 하. 프레이님. 맞죠? 아 근데 이게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오리가 제일 싫어하는 옷이거든요? 버려요. 저도 진짜 너무 그만. 너무 사골. 버려요. 새로 세워놔야 돼요. 이거 뭐야? 어 이거 유니폼. 아 유니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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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릴게요. 아 이건 소품으로 놔둬요 소품으로. 소품으로. 소품이 따로 있어요. 아 방송존. 네 방송 소품용이 따로 있어요. 네. 네 소품 소품으로. 네 방송전으로. 이거 오리가 선물해준 거. 응. 아 근데 오리가 선물했는데. 안 해볼 거면 버려요. 그쵸. 네. 아. 버려요 이거를? 아 근데 이거 오리가 선물해준 게 아니다. 이거 나이키가 아니네. 이거 뭐야 이거? 이스 와일드 라이프야. 어 이거. 오케이. 그리고. 와코티. 버려요? 나 좀 늘어나겠네. 네 버려. 이거 팔게요. 자. 유에프씨. 버려요 이거 뭐. 완전 늘어나서. 네 버려요. 제발 버려요. 제발. 제발 버리세요. 단무지씨. 오케이 오케이. 됐고. 와코티잖아. 그것도 버려 버려. 어 이거 진짜 팔게요. 레알 넵도. 네 팔 마세요. 야. 벌써. 버릴 게 저거야? 너무 좋아요. 빨리 빨리. 응. 저 진짜 팔. 진짜 팔 겁니다. 와. 이렇게 하자. 아니 저게 벌써 버릴 거야? 그래. 자. 거. 지금 이거 3개. 3개. 아니. 항무지가 됐는데. 3개가 나왔는데. 아 그리고. 어. 유란아 그거. 이 옷을. 여기 침대에다가 이렇게. 띡띡띡띡 해줘. 나중에 있다. 걸게. 일단 여기부터 빨렸어요. 오케이. 이거요. 이거. 여기 맨 끝부터. 기다려 보시면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 이거 제군. 아니 버려요. 이거 쿤이 있지. 있을걸? 있어요. 버려요. 버리고. 일단. 봉준님 이거 도와주세요. 다 빼세요. 아니. 하나씩 하나씩. 그냥. 아니. 다 빼세요. 이게 훨씬 빨라요. 아니. 봉장님. 아니. 알았어. 빨리 해.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하는데. 빠르지 않나? 하니까요. 맞지. 하나씩 하라잖아.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또 그 이거. 나눠가지고. 아니. 시청자들도 하나씩 하래. 제가 알아서 하면 안 돼요? 아니. 하나씩 하래. 아니야. 제가 할게요. 와. 고집 존나 센데 진짜? 아니야. 아니야. 아니. 허리 쑥그리고 하는데. 아니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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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집 뭐야? 아니야. 아니야. 늙으면 고집이 세다. 아. 나 늙어서 그래. 괜찮아. 아니. 아니. 하는 내가 그 방식이 있단께. 아니. 일단 여기까지 해. 이거 너무 많아. 너무 많다. 진짜. 두 번 일을 해. 바보인가. 해 빨리. 브랜드존. 어. 이거 기류다가 선물해. 오. 아니다. 이거 기류다가 아니라. 지유 누나가 선물해. 브랜드존. 그 옷걸이도 하나씩 하나씩 해야 돼가지고. 어차피 다 빼야 돼요. 어. 이거 버리세요. 이거 뭔데요. 없어. 로이크. 응. 됐고. 버리지. 나왔다. 어. 나왔다 미친구. 버립시다. 버린다고요? 왜 버려요? 왜? 깔끔한데? 아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준다. 이 말이지. 입어요. 아니. 너무 많이 입었어. 아니야. 아니. 너무 많이 입었다니까? 아니야. 그래도. 비싸잖아. 아니. 내가 내 걸 보고 샀는데. 아니. 내가 다른 사람 죽겠다는데. 왜 그래. 이거 챙길게요. 이거 챙길게요. 봐봐. 바보다. 진짜 바보다. 이거. 자. 이거는요. 버릴 거죠? 네. 버리고. 버리고. 버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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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없어도 돼요? 버려요. 왕. 이거는 이 방송소품 으이거 나 줘요. 이거 평상시에 입는 거예요. 이게 왜 아니 평상시에 있는 거예요 이거. 아니 근데 저 우영미 저거 티셔츠는 버리고 이거는 놔둔다고? 데일리존, 헤쥬얼존 아 이거 놔둬 이거 진짜 내가 제일 아껴는 어디예요? 김수현 김수현 많이 봤어요 오리티인데요? 어 이거 놔둬요 이거 오리티? 네 아 귀엽네 이거 그 방향도 한쪽으로 해줘야 돼? 네 이거 놔둬요 이거 오리가 선물해준 거예요 아 진짜요? 응 자 데일리존 네 응 이거 버려요 버려요 이거 버려요? 이거 뭐야? 버려요 이거 버려요 괜찮은데? 네? 버려요 버려요 어머니 예쁜데? 정윤정 꺼내 아 진짜? 버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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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UFC 와 UFC 왜 이렇게 많아? 협찬 받았어요 아 이거 놔둬요 이거 입을 만에 베일리존 베일리존 이거 놔둬요 옷을 벌려 유니폼 응 유니폼 그거 채군줘요 그거 버려요 버리고 네 버려요 버려요 후니도 옷 많아요 죄송합니다 후니도 옷 많아요 이거 누구 거예요? 아 몰라 누구 건데 이게 여자 옷인데 버려 그냥 네? 아니 맨날 이런 거 놔두고 가 아니 이거 시청자분들이 알걸? 이거 누구 거예요? 뭐지? 진짜로 진짜로 와 진짜 뭐 뭘 한 거야? 스타벅스를 샀는데 도맑음 꺼내 도맑음 여기 와가지고 내가 스타벅스에서 커피 사오라 했거든 아 맑음이 땡큐 잘 가질게 9만 1000원이네 진정 아 이 새끼 진짜 이따가 줘 네 와 나 진짜 도맑음 진짜 아 아미요 어 이거 이거 그거죠? 이거 그거예요 어 저기 이번에 저 세연님이 선물해 주신 거예요 세연님이 선물해 주신 거예요 아 빼지마 빼지마 하나씩 해 아 진짜 아 그냥 하나씩 아니 아니 그니까 내 말 들어 아 왜냐면 시청자들도 하나씩 보고 싶어 해서 그래 좀 좀 말 좀 들어 좀 고집 부리지 말고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옷걸이가 왔다 갔다 돼 있어서 이걸 다 빼야 된다니까 맞죠 여러분? 하나씩 해 하나씩 해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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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하나씩 괜찮아 하나씩 괜찮아 이거 이거 그거 뭐야 나도 응 보자 이거 유니폼이요? 응 이게 뭔데 이거 어 그렇봐 나도 아 근데 이런 이게 아 이게 고민이야 이런 걸 버려야 되나 아니 근데 있으면 좋지 무지티니까 맞지 어 왜냐면 이거 꼭 필요하거든 하얀티 아 근데 이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근데 비슷한 티야 막 늘어나진 않았어 늘어나진 않았어 버려 버려? 버려? 응 또 놨어요 또 이 양색 아 이거는 그거예요 제 거예요 아 아 맞아요? 그건 제 커플티예요 아 아 커플티 아 커플이에요? 네 주머니랑? 주머니랑 2만 원이 또 있을까봐 이거 아우터존 이건 유니폼 유니폼이에요 네 김봉준 네 됐고 버려요 버려요 뭔데요? 버려요 어 이거 버리면 안 돼요 시가 이거 이세미입개 아니에요? 아 이거 이세미입개 아니에요? 아 맞네 아 놀래라 버리지마 됐고 됐고요 이거 최군 최군 버려요 아 최군 주랑께 아 굳이 더 많다께 아 나 진짜 최군한테 전화해야겠네 아 나 진짜 돌아버리겠네 이건 뭐야 이거 버려요 이거 버려요? 아 최군 아 최군이 형 이런거 주면 진짜 좋아한다니까 그 밖에 수확이 있으니까 네 곱창 체크를 버리면 주머니를 무조건 뒤져야돼 알겠지 네 이게 또 아니 형님 어? 아니 옷 정리하는데 아니 형님한테 줄 옷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모으고 있는데 계속 최인은호가 버리래요 나한테 줄 옷이 있다고? 네 왜 버려 그럼 좋아? 그러니깐요 계속 버리래 아니 쿤아 어? 너가 다 입었던 옷이야 그 UFC 파란색 옷도 다 너가 입던 옷이잖아 아 그래도 또 입으면 되지 좋지 그래 얼마나 좋아하는데 진짜 알았어 아니 어차피 한 바구니 있으니까 그대로 갖다 줄게 어 알겠어 어 아 파바 좋아한다니까 왜 그러는 거야 그대로 갖다 줄게 그래 이대로 그냥 갖다 줄게 네 여기 여기 최군점 따로 있어요 최군점 따로 최군점 따로 있잖아 최군점 따로 이것도 주라 했지 그래 최군 갖다 줄게 최군 얼마나 좋아하는데 이런 걸 최군점 지금 채워지는 중 우리가 진짜 갖다 주자 아 아니 저기 그 뭐야 나 삼성동에서 이사 갈 때도 최군 아저씨 와가지고 어이구 이걸 왜 버려 이러면서 다 빼고 갔다니까 진짜로 아니 송대호사 왜 이렇게 잘해 해병대요 어 나도 어디다 유니폼? 유니폼돈? 유니폼이에요 호품이에요 유니폼 아니 이거 버리라고 하는데 이걸 도대체 왜 버려야 되지 난 모르겠는데 이거 벗어 뭐 바지야? 니세임이 약계야? 버리지마 맞죠 이거 이뻐 이거요? 응 아니 이거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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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이뻐 이뻐 그래 이거 버리면 안돼 어 네 아 너가 뭐 패션을 아냐 아유 뭐 그렇다면 그런 거겠지 살짝 향하긴 이거 버리면 안돼 저거는 이거 바지? 머리가 없어요 버릴게요 네 아 이거 좀 오리가 제발 버리래요 뭐요? 저거 하나씩 이거? 그래그래 저 반바지 저거 네 이런거 이제 제발 좀 갈았으면 좋겠다고 네 아니 새로 사더라도 갈아라 아 이거 또 누구꺼인데 아니 진짜 누구꺼데요 니꺼잖아 내꺼 아니에요 이거 니꺼야 아 내꺼 아니라니까 아 내꺼 아니라니까 뭔소리야 이게 어떻게 내꺼야 이게 이거 옛날에 그 너 생일 그 했을때 이건 다른거에요 이게 어떻게 내꺼야 입어봐 아 내꺼 아니라니까 내가 입어봐 진짜 진짜 그거 우리꺼야? 아니 누구꺼인지 모르겠어 여자꺼야 이거 그거 우리꺼인가보다 아니야 우리꺼 아니야 제꺼 거라는데 봐봐 내꺼 내꺼 아니라니까 내꺼는 따로 있어 뭔꺼야? 아니 이거 누구꺼냐니까 이게 그럼 버려? 뭘 응 그럼 버려요? 여자꺼야 봐봐 여자꺼라잖아 이거 이거 짭이 아니야? 짭인가보다 어 톰브라운이네 아 짭이네 버리는거 버린다? 네 버려요 아 문어리꺼인가? 소품전 소품전 네 니트를 누가 이렇게 해놓습니까 이거 어깨뿔 어려요 어려요 이거? 아니 안 입은거같아 생겼는데? 여름이라서 지금 더울까봐 그러는거 내가 분명히 아는데 이거 지금 여름이라서 더울까봐 그러는거지 나도 나도 맞잖아 응 분명하다니까 응 아 맞아 이거 오리가 사준게 아니라 오리랑 같이 사서 산거야 아 다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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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 안쓰게 니트 이거 오리가 이번에 사준거에요 이번에? 네 그럼 좀 빠세요 네? 뭐가 이렇게 묻어있어 아니 어 이거 놔둬요 놔둬요? 네 이거 캐주얼존 아 이게 니꺼구나 그래 그게 내꺼지 맞네 캐주얼 긴팔존에 둘게요 네 톰브라운 이거 놔둬 어 저건 뭔데? 뭐야 너 뭐 손오공이에요? 무슨 계속 노란색끼가 뭐야 이게? 어? 어? 뭔데 이게? 소룡이요 아니 내가 달라고 안했는데 이 새끼가 소룡이요 소룡티야? 소룡이 티셔츠야? 네 아 소룡이 티셔츠야? 아 얘 놔둬 어 놔둬요? 오 선물받은건데 이게 뭐야 이게? 아니 이게 뭐야 이거 아니 삼룡이가 이거 갖다 온거 아니야? 왜이렇게 커 이거 뭐야 이거 뭐에요? 아 이거 책은 줘 네 알았어 오 2인용인데 바지가? 자 다음 3622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요 진짜 놀라지맞아요 네 뭔데 이거 너 거야 설마? 지금 이게 너 맞아? 뭐가요? 지금은 안맞을거 같은데? 지금 너한테 큰거지 네 많이 크다 버리세요 버리세요 우와 미쳤네 어 보자 두 명 들어갈거 같은데 인조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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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금화가 사준거야? 아니야 저거 아 아니네 아 이거 아까 그 위에거 같은데 버릴게요 UFG 반파지 버려요? 네 금화가 사준건 여기있네 어머니 확인하시고 네 이거 안 버릴거죠? 금화가 사준건 여기있네 이거 안 버리실거죠? 이거 디스케어드야? 네 뭐야 이거? 어 안경닦이다 저거 버려야 이거 안입어요 헉 그 다음 입어봐요 아니 근데 안입어요 내가 네 이쁘데? 이쁜데? 이쁜데? 진짜 이쁜데? 아니 근데 이게 너무 오래돼서 촌스러운거라니까 아니야 최근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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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거 진짜 팔자 레야 이거 나눠맞아 우리 그거 시청자들 하나 나눠맞아 시청자존에 둘게요 강남역에서 만날래요? 여러분들 어 라이터가 있네 라이터가 들어있대 이때 당시에 담배 피웠을때는 아아 엄청 옛날인가보다 아 이거 솔리드꺼야 나도 솔리드..뭐야? 이건 나도 일단은 이거를 이렇게 하고 이거는 약간 정장파리처럼 생겼는데? 응 비슷한거야 브랜드존 바지에다가 넣어주고 이거는요? 우영비네요 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번에 고민하고 있는게 이런 우영이 이런 라인들을 가감하게 버려야되나 이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 이런거를 기본티랑 입으면 된다니까 너는 약간 이렇게 입어서 묻었지 하얀티랑 입으면 된다니까 하얀티랑 검은색티에 이렇게 입으면 상관없다니까 이거 이렇게 입으면 이뻐요 아 이건 나도 이 바지는 아니아니 이거 기부할게요 어 이걸? 오케이 왜? 아니 나 이거 진짜 시청자들 주게 오케이 오케이 시청자들 아 그니까 명품 버리는거는 따로 놔줘 응응 아 그러면은 명품 버리는건 따로 놔줘 우리 그거 어 아까 우영미랑 네 아 우영미요? 그거 버려요 그거 이거 우영미인데요? 네 이거 진짜 이쁜데 이거 검은색깔에다가 이렇게 입으면 이쁠거 같은데 검은색 바지에다가 검은색 바지에다가 아니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게 유행진한 것들 응 그죠? 이거 민겨줘요 예? 배탈도 가야돼요? 이게 방송할때 입기 힘든게 이거 입으면 투명인건데 어 아 이거 이거 투명인건데가지고 좀 빡세 아니 근데 이거 잠깐만 아니 여러분들 이게 돈지랄이 아니라 이거 지수 주자 지수 내가 안입는 것들 이거 진짜 완전 새거거든요 지수 주자 이거 지수 주자 이거 새거거든요 여러분들 어 이거 다른 사람한테 주면 너무 좋지 않아? 그럼 받는 사람도 괜찮지 않아 여러분들? 그럼 새거야 진짜 새거란 말이야 어 어 이거 셀린드에요? 네 아니 왜요? 하하하하 진짜 셀린드에요? 왜 100만원짜리 왜요? 하하하하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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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션에 관심 많았 아니 설마 하하하하 왜요? 왜요?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아니 아니 버려요? 아니요 이건 놔둬요 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건 놔둬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건 버려요 예? 이건 뭔데요? 팬티 아니에요? 어 논란이 좀 있겠는데요? 이거 뭔데요? 아 하하하하 아 죄송 죄송 하하하하 하하하하 국대 응 나도요 나도요 여기다 놔둬요? 예?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그리고 이거 그거 놔둬요 그거 국토할 때 입었던 거예요 뭐예요? 근데 무슨 기준이에요? 아까 국토할 때 입었던 거니까 버리라고 그러고 국토할 때 입었던 거니까 놔두라고 뭔가 추억이 조캐기 뜬 날인가 뭐다 이때 하하하하 아 근데 버립시다 그냥 버려요? 네 버려 저것도 저것도 빨리 저것도 똑같은 거였어 어 와 그건 뭔데요? 모르죠 에어리즘 국토할 때 입었던 거 같은데 아니야 이거 내꺼 아니야 이거 또 누가 두 이거 놔두고 갔어 이거 누구야 최근 줘 최근 줘 홍준이 유도 우와 유니폼? 이거 유도할 때 입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별풍선 유도할 때 소품이에요 유니폼이에요 소품 소품 별풍선 유도할 때 입는 거예요 자 아까 이거 어? 자켓 어디 갔어? 어디 딱 나도 이거 잠깐만 빼줄래? 이렇게 두 개 합쳐서 산 건데 맞아 이쁘지? 이거 이쁜데 잘 입으면 유라니가 대답을 안 하네 아 아니 약간 나는 이 스타일을 잘 모르게 딱 가전에도 이 스타일이었잖아 응 이게 내가 잘 모르는 그런 게 있는 건가? 이거 이쁜데 어 잘 입으면 이뻐요 잘 못 입어서 그러지 지금 이거는 그러면 캐주얼? 와 근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와 속이 뻥 뚫린다 속이 뻥 뚫려 진짜 아 이거 브랜드예요? 네 자 이거요 티템 버릴게요 어 빨간 거 바지 와 진짜 버리는 거 너무 많아 셀씨 유니폼인데 이거 넷플리카에요 이거 버려요 버려 버려 이거 나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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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폼 바지 네 근데 왜 굉장히 버려요? 네 확실해요? 네 이거 이거 최근 좀 이거? 오케이 오케이 응 최근 좀 최근 좀 주세요 UFC 응 그 다음에 이거 빨리 반바지 다 버릅시다 아니 반바지를 다 갈아야 돼 UFC 이거 버릴게요? 아니 오리가 반바지 좀 다 갈제 진짜 맞아 파란색 버릴게요 아 그거 왜 버려요? 그거 왜 버려요? 방금 전에 반바지를 했잖아요 그건 그냥 반바지가 아니에요 뭔데요? 무슨 반바지인데요? 전 모르죠 그냥 반바지처럼 생겼고 다 버리려고 하셔가지고 어 그럼 챙겨놔요 유니폼 유니폼 오케이 아니 이건 꼭 버리실 거죠? 꼭 이거는 너무 순한데요 이거 근데 소름 돋는게 뭔 줄 알아요? 뭐야? 내꺼에요 구라티 좀 일로 와봐 아니 이거 한참 이게 맞는다고? 아니 이게 한참 내가 살 뺄 때 운동할 때 있죠 이게 이거 입고 런딩 했었어요 거의 시스타바지에요 아니 근데 진짜 이게 진짜 내꺼에요 진짜 거짓말 안하고 내꺼에요 반스 아니야? 버려요 네 네 시스터보드라고요 그거 버려요 그거 버려요 이거 버리자 진짜 많이 본 바지다 네 진짜 아 속이 뻥불리네 너무 좋죠 아 좋다 좋다 옷장으로 딱 갈아야돼 심지어 이거 1년 전에 간거야 근데 이렇게 옷이 많아 아 속이 시원하네 자 뭔가 유니폼 편 생겼다 그거 버리면 안돼요 응 유니폼 그거 버려요 자 나이키 어 그거 버리면 안돼요 그거 왜죠? 오리가 선물해준거에요 오 아 그러니까 이런게 고민이에요 뭔데요 이거요? 이건 버려야죠 안 나셔도 될 것 같은데? 이건 버려야죠 뭐하는거 여기 뒤에 보풀이 이렇게 일어났는데 왜 이걸 고민하지? 거의 팝콘 수준이에요 팝콘 너무 편하잖아요 아냐 버려요 버려요 내가 버려 이거 언제 입으셨어요? 네? 이건 말도 안 돼 부러치지 마세요 도대체 이런걸 누가 놔두고 가는거야 짜증나게 진짜 정신 나갈 것 같아 진짜 무깅스 뭐야 거짓말 하지 마세요 소품에다 놀까요? 혹시 모르니까? 뭔 소리에요 버려요 세금 줘요 세금 줘요? 아냐 세금 줘 어 그거는 기본 백바지 네 이쁜거에요 이거 그럼 여기다 둘게요 네 자 이거 플렉스 어 뭐에요 어디일거에요? 솔리드거에요? 근데 너무 브랜드와만 좋아하시네요 그럼 브랜드를 줘가지고 시스템 아 시스템 원무구나 그럼 나도 생각해 시스템도 비싼거 아니에요? 응 어떻게 다른거지 버려요 버려요 가위좀 잘라버리 자 이거 뭐에요? 플렉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아 이거 버려요 버려요? 응 플렉스 최근 안줘요? 응 아 이거 응 아 이건 버려야겠다 이거 버려야돼 뭔데? 이 습관부터 너무 버려야돼 우와 완전 완전 뭐야 이거 진짜? 얼마나 이걸 아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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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여기가 이제 여기서는 이제 제가 볼게요 뭘요? 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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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제가 아끼는 라인들이라서 어 아 이거는요? 버려요 버려요? 응 이거 버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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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얼마전에 경민이가 사준거 아니에요? 버려요 후찌 어 후찌 이거 놔두고 브랜드 아 이거 이것도 후육면이요? 이거 아 그러니까 이런 이제 라인들을 제가 지금 버릴까 고민중이라서 이것도 버릴게요 왜 이렇게 좋아하는데 아니 뭐 명품 버릴 때마다 왜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 병신같아 어 이거는 이건 나도예요 네 이건 너무 좋은거고 이건 그리고 이거 이거 나도 나도요? 어디에요? 운동복이에요? 네 이거 최근 이거 운동 최근 운동 운동 최근 이거 요즘 이거 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파리스 네 파리스가 아니라 파리스 파리스 유니폼? 네 유니폼? 유니폼 이거 버려 이거 버려 뭔데? 그냥 기본 이거 유리폼 유니폼? 유니폼 엄청 많다 진짜 많아 투만메이드 이거 오리가 사물하는데 이거 너무 오래됐어 어 근데 진짜 노래지긴 했어 컨셉인가? 버려 버려 이거 버려 벨기에 국대 유니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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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스 이거 버려 이거는 레플리카 아틀레티코 놔두고 유니폼 내가 한 번에 줄게 네 그 다음에 버려 버려 이거 진짜 버려야돼 뭐해 이거 진짜 버려야돼 이거 버려 대박이다 뒤에도 앞뒤로 미쳤다 이거 이거 눈 아니에요? 눈깨? 아니 뭐야 이게? 버려 버려 고민하고 있는거 개요깨웠어요 방금 이건 김연수 유니폼 어 유니폼 이거는 무시기 유니폼 무시기 최군조 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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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거 유니폼 박지성 희원 이거는 마린형한테 받은거다 오 마린 보이 예? 예? 그 다음에 아스날 놔두고 지성햄 유니폼은 엄청 커야겠다 어 이거 뭐예요? 이거 MPL인데 제동 제동이거 이거 놔두고 전 유니폼인가요? 어 이거 이거 버리세요 넵 어? 뒤집어졌어 잠시만요 이거 이거 모드릭 나도 돼 네 유니폼 졸업바 놔두고 그 다음에 무클렌 티셔츠 놔두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프릭스 무식이 무식이 놔두고 그 다음에 맨시티 홀란드 놔두고 홀란드 어? 이거는 뭐예요? 이게 언더하머랑 컬이랑 그 콜라보 한 건데 어? 그 농구 선수? 네 버리고 버리고 콜라보 한 건데 버리고 이거 버리고 런닝 버리고 이거 조단 이거 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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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런닝 응 똑같잖아요 밤에 입으면 얘는 잃어버릴 일이 없겠다 잃어버리는 것도 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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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버리게 좀 있구만 이것도 버려주세요 이것도 버리고 이거는 발락 놔두고 놔두고 레알 바람막인데 이건 놔두주세요 네 네 바람막이 그 다음에 쿠타이거스 호진님꺼 유니폼 놔두고 그 다음에 첼시 셈첸코 놔두고 뿌듯해해요 보여주면서 다이트 스파키즈 아니 근데 거짓말 안하고 이거 유니폼들이 다 존나 의미 있는 것들이에요 다 끝도 없이 레전드 유니폼들이 레전드 유니폼들이 레전드 유니폼들이 오 그리고 ASL 김경모 김경모고 놔두고 인기모 깨모 이건 뭐야 어? 이건 뭐야? 이게 뭐지? 응? 스티그마 아 아 스티그마 아 스티그마 버리고 버리고 스티그마 아디다스 이쁘게 생겼는데 이건 놔두세요 이렇게 이거 어따 둬요? 캐주얼? 아니 유니폼 유니폼 이거 버리세요 진짜 버리세요 이거 아디다스 이거 버리고 언더아머 언더아머 버리고 언더아머 언더아머 이거 디스커버리 이거 버리고 버리고 그리고 이거는 국대 유니폼인데 나도 버려야죠 어 버리고 아니다 아니다 그 이거 이거 버리지마 뭐요 뭐요? 이거 아까 방금 버린거 이템? 어 그거 이거? 이거? 하얀색깔 어 어 그거 아닌데 이거? 어떤 거? 요거 요거 어 이것도 버리지마 어 이거 나시 내가 아까 그 하얀색깔 어 안돼 안돼 나시 버리면 안돼 이쁘더라 언더아머 이거 이거 놔두세요 이거 네 운동? 이거 짐 싹 다 운동복 오케이 이거 버리고 이거 운동복 버려요? 응 언더아머 이쁘다 응 이거 놔두고 이거 채굴 그건 주는거 맞아요? 어 채굴 아 그리고 이거 빨아야돼 이거 무식이 DRX 빨고 그 다음에 DRX 유니폼 놔두고 무식이 아프리카 무식이 놔두고 무식이 그 다음에 끝났다 유벤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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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근데 이게 너무 노래가지고 아 근데 이거 빨면 되겠지 나도 빨고 어 이건 내가 제일 좋아하는거에요 어 버릴게요 프레이 이거 버릴게요 네 버려요 네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아 기다려봐요 일단 여기 1층 이거 하고 어 이건 놔두세요 어떤거요? 크리스티안티요 안 건드렸어요 응 그리고 모자 아 이제가 진짜 중요해요 왜요? 여기가 명품 라인인데 네 의자 하나만 갖다주실래요? 의자요? 네 의자 응 네 와 옷이 남은게 7개 밖에 없어요? 네 이거는 오영미 이것도 버리세요 응 이거 버려요? 응 이거 버려요? 오오오 흐흐흐흐흐흐 오오오 이렇게요 괜찮아요? 응 간다 응 빨빨빨 하나씩 타 아 응 응 이거 뭐예요? 그럼 버리세요 이거 뭐예요? 다른 애들 맡길게요 응 그래 그거 들고 와 저기 그 뭐야 너희들이 너희들이 너희들앉는거 어 그거 버리세요 그거 어딜 거야 발렌티노 발렌티노? 아니 이건 너무 그건데 이거 책은 줘 책은 줘 바지 거는 데다가 이거를 이거 나도 이거 오리가 사는 거야 캐쥬얼? 캐쥬얼 존 응 그것도 나도 오리랑 산 거야 오리랑 산 거 그니까 바지가 진짜 없다 이거 할 줄 알지? 아니요 저 저 저 바지가 진짜 없네 바지를 좀 사야겠는데 아니 쇼핑해야 되는데 아 어 이거 놔줘 이거 비누다가 프라다 선물해준 거야 와 브랜드 아니 이건 진짜 예쁘다 이거 예쁘다 이거 누구 거예요? 모르겠죠? 깜당 가디건 아니 아 아니네 이거 이번에 선물한 거네 아 저거 저 누구 거야 저거 그 의학이가 선물해준 거네 어 아니 근데 진짜 이름 떼고 오면 그냥 깜짝 가디건인데 크리스탄 디올 써있으니까 뭔가 개 고급져 보이네 사람이 어쩔 수 없나? 어쩔 수 없지 갑자기 급 예뻐보이는 거 그러니까 브랜드 네 의비롱 와 나도요 그거 와우 이거 일단 여기다 냅둬 봐봐 준지 그니까 아 이거 나눔 어 나눔 와 진짜 근데 새거다 지구 존나 잘 어울리겠다 이거는 어 비에 이렇게 나는 진짜 죽였다 나는 우영미 나눔 아니 왜 이런 여름이라서 이제 이뻐 아니 하얀색 바지랑 입으면 아니 근데 내가 그 우영미 라인을 너무 그거 해가지고 나는 나눔 와 아 저도 안가져 저건이라고 하는데 죄송한데 여러분들 어 너 이거 아까 있어도 저도 안가전 드립이에요 여러분들 어 아까 아까 있어도 그치 어 나누 이거 나눈다고? 아 진짜 언니 왜 계속 웃어요 아니 너무 신기하잖아 비올 어 그거 놔둬요 그거 네 준지 반바지 아 그러니까 이게 어머 뭐야 아니 이거 뭐 아니 가까이 가서 보여주면 안 돼? 아니 이게 뭐야? 아 지금 오줌 싼 게 아니라 뭐 묻었네 아니 뭐냐고 뭐냐고 살짝 누런색이 봐봐 누렇잖아요 언니 개웃게 여기 여기가 집중적으로 여기가 버려 버려 질이 안 지렸다니까 똥을 앞으로 싸요? 말이야 왜 저럴 수 있어? 언니 뭐예요 그거? 스님이요 아니 이게 뭐야? 아 버려 버려 버려요? 응 줄봉준 나왔거든요 줄봉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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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거 다 버려요 이거 세 개 다요? 응 다 버려요 와 이건 놔둬요 유니폼 운동복? 내가 제일 좋아하는 운동복 유니폼 운동복? 운동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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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워리에스 와 운동복 보이지 버려요 버렸어요 핏손데 이거 하하하 본브라운 나도요 나도 지오다노 왜 지오다노 우영미 나도요 그거 근데 브랜드 옷장이 좀 부족해요 이따가 그거 옮기면 돼요 네 아 이거 이렇게 진짜 없다 이 옷 다 입는다고 놔두신 거예요 디올 와 이거 진짜 이쁘다 응 오리가 선물로 됐어 최군 최군도 안 입고 같은데 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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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로트카 짬깨? 최군 어 근데 이거 최군이 아니라 최군 옷이야 근데 빌린 거야 아 아 쿠니꺼야? 어 이건 이뻐 이건 이뻐요 나도요 이거 아마 덕두가 선물로 된 거 같은데 아이엇 이게 이쁜데? 네 나도요 오리가 선물로 된 거 그리고 너 좋아했네 뭘요? 소룡이 아니 좋아했었네 아꼈네 아니 소룡이 왜 계속 우리 집에 이런 걸 놔두고 간 거야 나도 갑분용 뭐야 나도 유니폼 이렇게 초록색 이런 거 진짜 좋아한다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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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도요 아니 이게 그 명품조네 밑에 거시면 될게 아미 아미 이것도 오리가 선물로 어 이거 시상식wide 오오오오오오 버려요 왜요? 아니 아니 나눔을 해요 아 이거 왜 맞춤이잖아 이제 안 맞춰요 그리고 이거 입고 다른 그런 둘이 없잖아요 버려 버려 찢어 이거 버려요 노란색이에요? 버려요 버려요 버려 버려? 네 버려 버려 근데 기본은 하나 갖고 있어 아니 아니 사야 돼요 아니 근데 이거 진짜 빨고서 거시면 안 돼요? 그니까 아니 이게.. 관리가 너무 안 됐어 이거 새로 사야 돼 병관이가 이렇게 해야 돼 그거 뭐예요? 그거 뭐예요? 예쁜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버리실 거예요? 투앤드 알치? 이거 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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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릴게요 이거 버려요 네 이거 왜 버려요? 응? 기본티인데? 이거 너무 상태가 좋은데? 이거 버리면 안 돼요 이거 버리면 안 돼요 이거 버리면 안 돼요 이거 버리면 안 돼요 오 아 진짜 존나 행복하다 왜요? 그치? 시원하잖아 딱 시원하게 네 저 브랜드 네 네 이거 저 바지 뭘요? 이거 버려요 이거 버려요 이거 버려요? 와 진짜 이쁘다 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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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깔끔하다 아니 근데 네 항무지가 됐는데? 어? 아 바지가 덜 되어있다 세고 있다 세고 있네 생겨두면 되겠네 네 이럴게 아니 우영이에서 고소하는 거 아니냐고 우영이 옷을 많이 샀다고 제가 고소당하고 그냥 제가 겸허 받아 드릴게요 그냥 예? 어 버려요 버려요? 버리고 버리고 아 그것도 버리고 이거 버려요? 와 저 김치전은 뭐야? 버려요 유니폼 아니에요? 하하하 이거 뭔가 이쁜데? 그거 뭐야? 이쁜데 이거? 오 어디꺼에요? 드론트요 그게 뭐야? 근데 이쁘다 이거 누구꺼야 이게? 이꺼 같은데? 내꺼 아닌데? 이게 어떻게 내꺼야? 오 이거 개 이쁘는데? 팩도 안 뗐어 오리랑 쇼핑 가서 산거래요 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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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에요? 홈브라운이요 왜? 물어보라 누구에요? 색도 안 쪘어요 하하 아 점니가 선물해 준걸요 하하 하하 오 이거 이쁘다 진짜 이쁘다 아 거기 점니 보고싶다 여기 2층에 유니폼에 걸어야겠다 응응 아 그니까 많이 입는게 뭐야? 봉준아? 너가? 주로? 많이 입는거 3개 맞다 그니까 많이 입는거 운동 좀 운동복 운동복 아 그럼 저걸 1층에 봅시다 응 아 맞아요 비올인데? 아니야 비킹 아니야? 맞아 요건 뭐야? 아 빈큐브 나 물 좀 하하하 엉덩이 쟤 그거 나도 오리가 입만에 사는데 어 맛있죠? 근데 뭐 묻었어요 빨아야돼요 제발 좀 빠세요 발 빠는 존 여기 어 뭐야? 왜왜왜 뭐야 유은이 왔네? 어? 어 뭐야 옷 가져가라 그래가지고요 어? 어 가져가 가져가 어 사장님이 아 오케이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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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자 아니 그거 뭐에요? 창업가운이요 누가 산거에요? 대박 어 이거 좋은건데? 호텔에서 쓰는 창업가운이잖아 저기 왜있어? 안쓰실거죠? 따뜻하고 버려 응 아 그건 또 뭐에요? 제가 사준거에요 이거 기본티에다 입으면 이쁠거 같은데 흰티에다가 아니야 안입으신다 그럼 최근에 빠지 응 최근에 빠지 와 진짜 많다 응 옷이 근데 진짜 많네 응 정말 많아 내 동네 귀투네 이거는 입는거에요? 입을거 같은데? 응 이거 응 이거 이거 중학교 때 입은거 어 중학교 때 입은거 거짓말 진짜로 진짜로? 아니 세게 아니야 이게 중학교 때 입은건데 나 아직도 이 추억이 있어 이게 이게 내가 알기론 중학교 때 이게 찢어졌었는데 수선을 해가지고 입었었어 진짜? 어 어 그래서 내가 맨날 이거 추억이 있어서 가지고 있는거에요 어 어 이제 버려 네? 이제 버려야지 아 예 버려 추억 버려? 어 이거 버릴게 뭔데? 어디껀데? 탱..탱..투 어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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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중학교 때 꺼 아니야 수고사인 테니까 모르겠는데 모르겠는데 누구꺼야? 그거 누구꺼야? 세곤 줘 어 언니꺼 아니야? 그니까 언니꺼 같은데 아니 당신꺼 아니야? 제거꺼 막 시작해 어 당신꺼네 언니꺼네 이거다 이제 3개 남았어 언제 입으셨던거에요? 배븐 막 이런거에요? 뭐 배븐 이승준 막 이런거에요? 깡이형 선물 같다 뭐 이런거 아 진짜? 아니야 아니야 어 버렸어 버려요? 응 아니야 깡이형님이 준거는 따로 있어 이훈님 왜 버리라고 자꾸 유도해? 아 아 맞네 저거 마이 깡형님이 준거네 아 아 버린다 했어? 아 그러네 나도 아 깡형님이 준거 여기에 놔뒀었어 맞아 맞아 어 그것도 깡형님꺼야 맞아 어 맞네 그럼 이거 나도 나도 다 나도 그럼 이것도 놔둬야 되네 다시 버려 응 나도 나도 나 이거 이거 빼놨어요 빼놨어요 여기다 그럼 데일리 좀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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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이 남았어 이거는 이거는? 버릴게요 은성베이전 님이 없어 어 은성이가 맨날 있는거 좀 버려 아 맨날 입고 계시는거 다 했어 다 있고 아 저기 남았다 저거 저거 뭐 저거 맨 왼쪽에 있는거 맨 오른쪽에 있는거 이거는? 이거 그거 나도 응 아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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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았어요 여기 어디 어디 거기 거기 이거? 이거 소품? 소품 아니에요 그거 명품이 있어요 거기 오른쪽 응 아 오메킴 미쳤네 오메킴 이거 티셔 이거 유니폼에 놔둬 이거 자 유니폼 강동 유니폼 유니폼 이 색깔 왜 이렇게 좋아하는거야 이거 버려 버려 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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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니까 이런게 여러분들 아 뭔가 내가 이번에 깡형님한테 받고나서 좀 나도 공감을 하는게 이게 너무 소화가 안돼 이런게 근데 왜 이런색을 자신본해 그러니까 색이 나 엄청 궁금해 난 이런게 멋있는건줄 알았어 어 이거 이거 소화하기 쉽지 않은데 이 색깔 어 이거 나눔 해 나눔 나눔 자색고구마 색이야 어 진짜 다 고구마 아니 이거 저기다 기본만 입으면 되는데 아니 아니 이거 버려 이거 버려요 버릴게요 버려요 버려요 이거 제발 버려 이거 정윤종 집에서 입고 온건데 어 제발 버려 어 이거 맑음이 건데 하하하하 나 그때 우리 그 엠지 입고 했을 때 버렸는데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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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맑음이 오고 있던데 진짜 어 이거 버려 어 자 오 내 파 이거 이거 뭐라고요 버려 버려 이거 그거에요 정량패드 야 이거 정리 안 돼 아니 이게 그거에요 저거 그 뭐야 복토였어 버리는거에요 괜찮아요 여기만 최근꺼 나도요 복토 버려? 나도 어 이거 버려야지 어 유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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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거 이거 좀 도와줘 어떤거 목걸이 아 버려 이거 버려 그리고 아까 전에 저기 그 셔츠 중에서 그 깡형님이 준 셔츠 있는데 그거 찾아야돼 흰색 셔츠 아 셔츠 어 셔츠 하나 뭐 이거 아니야 이거 기본이네 이거 주신거 아니야? 아니야 아 이거야 이거 이거야? 응 이거야 깡형님이 주신거 바로 찾아야돼 자 이거 이건 놔둬 이게 뭐야 이게? 바지요 아니 이게 뭐야 버려 이거 아 프로필 때 한거 아 아 아 아 이뻤는데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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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품이에요 이게 뭐야? 소품인거 같아 소품 소품 이거 여기 이제는 놔둬 소품은 아니 이제 소품이에요 이거 누구거에요? 전혀 이거는요? 줄봐 이거 누구거에요? 이거 버려야 이거 아니요 이거 놔둬요 이거 뭔데? 이거요? 이거요? 기본 이거 봤지? 잠시만요 레인님이 준거래요 어? 오빠꺼라는데? 레인이가 선물해준거라고? 그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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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시청자를 어떻게 당하는거야? 근데 이게 원래 보풀 느낌인거야? 보풀이 생긴거야? 원래 보풀 느낌이야 아 다 이리? 응 뭐죠? 그래서 이거 남기는거에요? 아니 이거는 비싼거에요 아주머니 아무 말도 안했는데 이거는요? 이거 놔둬요 언니 바지 바지 그거 하나만 주세요 추억이 있는거에요 진짜 추억이 있는거에요 소품에 놔둬요? 네 이거 나머지 싹 다 소품이에요? 야 놔둬요 소품은 버리지마 이 됐고 그러면 이거 없니? 내거야?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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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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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저거 저기 어 예 왔다마 여기야? 요요요요요요요요 진짜 아 유은아 나도 뭐 와서 일을 해 그거 나중에 해드려 근데 사장님 가져갈게 없어요? 어? 가져갈거? 가져갈거? 가져갈거 없나? 아 이거? 그거 근데 내게 아니야 누구거야? 고토거 아니야? 고토? 응? 오빠 공부? 고토거지? 맞지? 고토거고지? 고토거 거래? 아 진짜요? 어 그럼 고토를 줘야 되잖아 고토거 나도 고토거는 여기다 도 그럼 그리고 이거 어 나도 그거 비싼거 이거? 이거? 브랜드존 어 브랜드존 터져요 일단 여기다 놓은다음에 안 될거야 브랜드는 여기 걸다 붙을게요. 그러면 여기 걸려있는 옷걸이 정리할게요. 오케이. 이거 바지 버렸으니까 버렸다. 와 대박이야. 군복은? 나도. 나 이거 아직도 들고 있어? 이거 소품에 나누면 돼. 소품 없게. 이것도? 깔까리까지? 응. 소품 없게. 이거 아프리카 스텝. 나 개구리야, 여러분들. 아프리카 스텝. 버려. 감키보 스텝이야, 이거. 68.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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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신사? 동신사는 뭐야? 무신사? 무신사 짭이야? 동신사가 뭐야? 동신사가 뭐야? 응? 이거 내꺼 아니야. 이거 누구꺼야? 내 집에 왜 내게 옷이 아닌 게 있어? 이거 맥킹호파꺼 아니야? 뭐? 이거? 이거? 둘 다 버려. 모르겠어. 버려? 맥킹호파꺼하고 되게 비슷하다. 오메꺼? 오메꺼? 아니, 찾아와. 찾아와. 그러면 갖고 싶으면 목을 나와. 그래. 우영미. 이거는 좀 괜찮지 않나요? 아, 이뻐 이뻐. 맞지? 맞죠? 응. 빨라. 여기 예쁘다. 자, 이 바지. 이거. 이거 오세블린 바지 아니야? 어? 잃어버렸던? 아니겠지? 아니야, 아니야. 이거 내가 입는 바지일까? 아니, 이건 뭐야? 뭐야, 이건 뭐야? 니트에 구멍 난 거. 이거 누구? 이게 뭐야? 모르겠고. 이거 버릴게요. 응. 이건 뭐지? 남자 바지 같은지. 여섯 거라. 이거 예쁘다, 이거. 나도 나도. 이거. 어? 어? 그거 뭐야? 그거 내 끼 아니야. 누구야? 몰라. 응? 정장인데? 나왔어, 나왔어. 끝. 그러면 이제 네가 잘 입는 거. 유니폼을 여기다 둘게. 응. 여기. 응. 그리고 명품을 어디다 둘까? 명품 일단 여기 놔둬. 나중에 한 번 싹 정리해야지. 정리했는데 뭘 또 정리해? 그래? 응. 그럼 명, 명품. 명품을 여기? 아, 명품을 여기다 놔둬. 아니, 입는 옷들을 여기다 놔두고 명품을 저기다 놔둬. 아, 오케이. 아우터, 명품 아우터를 저쪽에다 놔둬. 네. 명품 아우터. 이거는 뭐야? 오프 화이트네. 이것도 명품 아우터인가요? 응. 명품 아우터. 아까 톰브라운 버린 거 오리 거라는데? 누가, 누가 그래? 아, 카페에 사진이 올라오긴 했어. 이거 오리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거 챙겨놨어요, 챙겨놨어요. 아, 그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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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는 이거 또 안 파. 응. 나는 되게 옷을 가지러 간다. 하지마, 이제 됐어. 응. 그래. 그래, 너 옷까지, 옷 수선 받으려고 하는데 일하고 있네. 일해? 응. 그게 맞아. 응. 응.